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사기라는 말씀 참 저희가 익숙한 성경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가 주1학교에서 늘 접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한 우리가 좋아하는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삼손 이야기라든지 삼백용사를 이끌고 미디안을 물리친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가득한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재미있는 성경이다라고 생각하기도 쉬운데 그러나 저는 사사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말씀에는 단순히 흥미로운 이야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적실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순서를 보면 사사기는 여우수아와 사무엘상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룻기가 있긴 하지만 룻기는 사사기와 동일한 역사적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면 사실 사사기는 여우수아와 사무엘상 사이 그러니까 여우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한 땅으로 들어간 시점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기 시작한 그 시간까지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그들이 가나한 땅에서 삶을 살아갔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한 땅으로의 입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고대해왔던 민족적인 염원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요즘에는 좀 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한국인에게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나 통일이라 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가나한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국기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우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국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지즘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국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한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부르지즘을 들었다 내가 그들이 어떠한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나에게 부르지고 있는가를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애국에서 건져내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 애국의 그 혹독한 고난의 삶에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이제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그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헤매며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앞으로 나아갔겠습니까? 우리를 이끌고 가는 저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언젠가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 거칠은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언젠가 우리가 저 불기둥 구름기둥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언젠가 그날이 우리에게 올 거야 우리 그때까지만 참자 그때까지만 버티자 라고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면 어떤가요?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 1장만 보더라도 1장부터 벌써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이 남아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3장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미 3장에서부터 그들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의 공격들과 압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21장까지 쭉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사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고통과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 불을 짓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펼쳐지게 돼요 우리가 이러한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위하여 가난한 땅까지 왔는가? 애국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그렇게 울부짖고 불을 짓던 그 고통과 고난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안식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을 짓고 여전히 고통받고 심히 괴로워하게 되었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이 땅까지 이 가난한 땅까지 왔다는 말인가? 왜 약속의 땅에 안식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미국까지 왔고 그 직장에 들어갔고 이 학교에 들어갔고 이 진로를 선택했고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헌신했는데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곳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안식의 땅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믿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한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모든 가난한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실 때 언젠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될 때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될 때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 그들을 벌할 것이고 그때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제가 여호수와 23장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약속에 들어와서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은 그들이 특히 유다지파가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하였는가 특별히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산지 주민들은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그들에게 철병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히브리식 표현법입니다 ABBA라고 하는 구조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냐면 철병고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 주민들과 골짜기 주민들을 연결시키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산지 주민들은 쫓아낼 수 있었지만 철병고가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 이것이 사사기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팩트입니다 그럼 왜 산지 주민들은 쫓아내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 철병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산지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골짜기, 특히 골짜기 주변에 있는 이 평지에서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청동기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철기 문화를 가진 이 철병거의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기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은 노하여금 산지 주민을 쫓아내기 하기에는 충분했지만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 주민들을 쫓아내기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설령 그 골짜기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언맨처럼 최첨단 나노슈트를 입고 있다 하더라도 손에서 레이저가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게 문제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철병거가 무서워서 전쟁을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여러분 애굽군대의 병거를 뿌리치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갔던 민족이 아닙니까? 애굽의 병거가 이 골짜기 주민의 철병거보다 못해서 그들이 애굽당의 병거는 물리칠 수 있었지만 골짜기 주민들의 철병거는 물리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음부터 애굽의 병거를 물리칠 수 있었던 민족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들이 광약기를 지나면서 그 싸움 잘하는 아말렉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왔을 때 여러분 아말렉은 전투를 아주 잘하는 노력과 약탈을 일삼는 전투민족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당에서 계속해서 종으로 지내왔던 싸움 한 번 해본 적 없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이 급습을 해온다면 당연히 전쟁의 승리는 아말렉에게 돌아가야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두 팔을 올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투 한 번 해본 적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은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하루에 성을 한 번씩 돌고 제7일 날 7번째 돌고 큰 함성과 나팔 소리를 부니까 성이 그 철옹성 같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가난한 땅에 들어왔고 아무것도 없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두 팔로 안으시고 가난한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철병거가 무서워서 가난한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일들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고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마태봉 14장 30절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럼 베드로가 갑자기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 계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그 자리에 계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던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바람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을 때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는 또한 바다로 물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이 잠들어 계실 때 그들은 두려움에 떨죠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나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셨던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함께 계시고 안 계시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믿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한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주님하고 부르짖을 때 아버지하고 부르짖을 때 그 자리에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받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그 약속을 받고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 헌신한 우리가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철병거를 물리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 그들이 철병거를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만 그들이 골짜기 주민들은 이길 수 없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안 계시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할 때 승리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에게는 승리가 되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한다면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붙잡아야만 경험할 수 있는 승리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붙잡아야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우리의 믿음과 결합되어야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승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은 이 유다지파와는 다르게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새 아들을 쫓아내었고 바로 앞절인 19절에서 유다지파는 믿지 않음으로써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골짜기의 주분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그 안악 자손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이 열두 정탐꾼이 갔다가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그 안악 자손을 갈렙은 믿음으로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 열두 정탐꾼의 한 명으로 갔을 때도 갈렙은 선포했었죠 그들이 강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갈렙은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며 믿음을 붙잡지 못했을 때 갈렙은 그 믿음을 붙잡고 홀로 승리를 쟁취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골리아시 이스라엘 백성과 사우를 괴롭히던 골리아시 가지고 있던 무장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5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노트 5천 세 개리며 그의 다리에는 노트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노트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육백 세 개리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몸에 붙이는 무장들은 노수로 가볍게 하고 반면에 여러분 그에게 있었던 창날이 창날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철날이 철 육백 세 개리며 되는 철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그 철기 문화가 그 철무기가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떨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골리아스를 무찌를 수 없었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골리아시 가지고 있는 무기들 철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이 그에게 입혀주려고 했던 그 갑옷을 거부했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무장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붙잡았냐면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그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은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함께 보겠습니다 4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 계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 전쟁의 승리는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다 내가 오늘날 너를 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보여주겠다 바울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현실을 바라보지 않냐고 무기를 바라보지 않냐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유다지파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붙잡아야 했던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하 17장 18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하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었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난한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야 했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우리의 사방을 돌아볼 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이 우리를 압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곤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를 보십시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을 좀 보십시오 이 현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지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결합시키지 못할 때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지 못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한번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믿는 만큼 강하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는 믿는 만큼 강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는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세상 앞에서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주님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해야 하지만 세상을 향하여서는 너는 내 밥이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두려움이고 믿음 없는 것의 증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약속의 말씀 요한복어 16장 33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철병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영생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기에 철병고가 있더라도 그 무엇이 있더라도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모든 헌신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